그래서 엄마는 선물을 줄건데 엄마가 깜짝 놀랄 것 같아 진짜? 어 이거 뭐예요? 엄마 찍어 엄마 찍어 누나 엄마 찍어 빨리 엄마 찍어 엄마 찍어 엄마 찍어 하녀 이거 뭐예요? 엄마 찍어 엄마 찍어야지 뭐야 이거 또 아 나 진짜 맛있어 뭐예요? 이거 또 입어야 되는? 선물 선물 우와 집들이 선물이다 그치? 효율아 내가 돈 쓰지 말고 돈 열심히 적응해서 집 살아있지? 집들이 하니까 아 나 진짜 알겠다 뭐게 맞춰봐 현금 1억 응 돈 쓰지 말고 돈 열심히 적응해서 알았어 알았어 돈 보라이팬? 어? 돈 보라이팬? 뭐게 현금 1억 아니 돈도 없으면서 내가 유튜브 좋아했을 때는 신맛이 나만 몰라 뿅뿅 어머 이거 뭐야? 어머 세상에 아니 밥 쏘다니 할머니 나 미치겠다 커피 아니 돈도 없으면서 이렇게 왜 났어? 어머 나 그래도 살까 말까해서 나 이거 받아도 돼? 어 오케이 맨날 무슨 커피값을 아끼네 어쩌네 그러지 말고 이제 커피 마음껏 먹으라 그래 스토리에다가 맨날 커피값도 아껴야 잘 산다 아주 혼자 아니 아껴야 진짜 꽤나 썼겠는데? 아니 음식물 처리기도 사줘 놓고 또 사줘? 1년도 안 돼서 어머 세상에 할머니 나 이거 받아도 돼? 내가 분명히 뭐 사면 닦고 씻는다 했는데 이것 좀 고민해볼게 아니 이걸 왜 사? 고맙습니다 하세요 고맙습니다 응 네 감사합니다 더 싸우세요 나한테께 은경 시식할 때 대비해서 어? 엥? 부시지마 내꺼 내꺼야 내가 했대 아 전화를 보내야 되네 아 진짜 바보 들이네 전화를 안 꺼주니까 이게 안 되지 흰으로 하려고 하니까 내꺼 썼라고 써야지 나도 Yi makes you cry 살짝 여기가 오래 없지 이걸 계속 마무리하려고 하니까照 Kaede원 그다음에 어떻게 하래? 그냥 캡슐를 넣고 쪽을 넣고 잠시만요 ariat 커피잔 야 우리 진짜 초녀들이다 진짜 어느 digging antig화іч 마 preciselyland 따지 말라진 음. 향 와 나 저 뚜껑을 열려고 30분에 사퇴했는데 자동이였어 로요리가 여기 보고 유튜버처럼 해봐 안녕 오늘은 비치데잉 손님 머리 자르실 건가요? 네 어떻게 자르실 거예요? 여기 뒷머리도 자르실 거예요? 이만큼만 자를 거예요 앞에는요? 앞에는요 아 그럼 예쁘게 잘라 드릴게요 고객님 저를 믿으시나요? 네 알겠습니다 홍룡아 준비 됐어? 아 준비 됐는데 귀엽다 이렇게 하고요 네 바가지 머리 괜찮으세요?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바가지 머리 괜찮으세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 미용실에 안 가고 여기서 집에서 자르는 거야? 아아 이모가 더 잘하지 잘해주세요 네 야 너희 집에 빗도 없니? 어 빗도 없어 아 진짜 빗도 없는 집이야? 그럼 그냥 손으로 할게 알았지? 이렇게 손 떼 위험하니까 잠깐만 너가 손을 잘못 잡아줬잖아 아 아 아 딱 맞아 로율아? 아니 아니야 갑자기? 왜 갑자기? 손님! 손님! 손님 누구 닮아서 이렇게 예쁘시죠? 어 혜영이 어 혜영이 너무 좋아지겠다 로율 씨 잠시만요 어? 아 아 아 잠깐만 저기 뒤에 보지 마세요 뒤에 보지 마세요 손님 제가 좀 다듬어 드릴게요 이모 폼은 100점인데? 너무 길어 너무 길어 이거 자른 티도 안 나요 그게 더 세련된 거야 머리 좀 더 짧은 게 아니 좀 더 잘라볼까? 어? 아니야 싫어 아 아 아 아 로율아 잠깐만 그거 보이니? 네 이모 거북이나 지금 이모 아 아 잠깐 오 오 네 손님 그게 똑바로요 네 옳지 좋아요 지금 그대로 있으세요 진짜 예쁘다 진짜 진짜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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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주님이세요? 헉 너무 예쁘세요 손님 어때요? 해 해 해 좋아 좋아? 오 그럼 앞머리도 잘라요 아 앞머리도 잘라야 돼요? 네 네 알겠어요 앞에 먼저 가요 귀신이 아 앞머리는 귀신이 진짜 무조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괜찮아요 네 아니 진작에 단발로 자를 걸 훨씬 예쁜데? 훨씬 예쁜데 우리 공주? 아 아 진짜 무슨 일이야? 할머니가 가서 놀아줘 아니야 아니야 잠깐만 아 잘 가졌다 얼굴이 그치? 어 너무 귀여운 게 잘 자랐다 빨리 반대도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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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귀여워 아 진짜 아 만두야 어떡해 롤라 롤라 아 롤라 롤라 진정해 롤라 진정해 아직은 다 완성된 게 아닐 거야 그치? 롤라 괜찮아 부정하지 마 괜찮아 아니 괜찮아 이뻐질 거야 chief 예린 호주 아까 probl 때완이 아빠는 기억을 때만 방금 전이 아니야 롤라 우선 좀 내버려 보자 자 쏘쏘 separated 요율 어때? 얼마 안 Kate 만족해? 어 진짜? 만족해 봐봐 어 만족해. 더 잘라도 귀여우겠는데? 아니야. 맞아 원래 좀 더 잘라야지. 너무 너무 진짜. 아니야 너무 단발이야. 지금 일자로야. 우리 로예는 솔직히 뭘 해도 귀엽지? 이 나이 때 이런 거 해보지? 언제 이런 거 해보겠니? 아이고 예쁘네. 아이고 예쁘지? 로라 어때? 잠깐만 이 논날 해보자. 로라 어때? 머리 괜찮아? 로라 어때? 어 이제 그만장. 이제 그만장. 이모 삼촌들 어때요? 예뻐요? 뿅뿅. 아 예쁘게 잘 깎았네. 잘 깎았죠? 왜? 어? 왜? 안 귀여워? 왜 귀여운데? 언니 왜 그러지? 언니 왜? 왜? 귀여운데? 왜 그래? 혼나면 어떡해? 아빠가 지금 혼나면 어떡해. 아빠 지금 혼났어. 로율이 머리 잘랐다가. 언니 못 자고 가겠어. 진짜 잘 보고 가는데? 나 이모 쉴 때. 제발 오늘. 로율이 머리 잘라서. 로율이 머리 너무 귀여운데. 아빠 뻥치는 거야. 그치 아빠 뻥치는 거죠. 아빠 뻥치지 마! 그때 막 가가늘이 나는 가... 스마크가 나오면 자리 바꾸기야. 알겠지? 다 누가 정한 거야? 네가? 아니잖아, 로우랑. 하나, 둘, 셋. 그렇지, 그렇게 내려가야지. 똑같이 해야지, 이것은 결과대로. 위끄럼틀 타면 내려가는 거라고 했잖아. 맞지? 여유 부르지 마. 누가 할 차례야. 일 나와야 나가는 거야, 오늘. 알고 있지? 귀치? 숫자 넘으면 안 되잖아. 엄마한테 배웠어. 다섯 건 나오면 땡 오는 사람이 다 가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야? 룰이 벗어졌어. 룰이 벗어졌어. 룰이 벗어졌어. 내 거야! 내 거야! 자기가 좀 참아봐, 엄마랑 이모랑. 너 죽었으니까 엄마랑 이모가 승부는 봐야지. 룰이 벗어졌어. 진짜 비슷비슷한 사람들의 싸움이다, 그치? 로우랑. 룰이 벗어졌어. 자기야, 화이팅. 나의 질감은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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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야? 여기 아파. 여기 아파. 아이고. 잘한다. 약소이네. 아이고. 혜연이 주물러줘. 아프지. 병원 잘라서. 병원아 잘라. 아프지 마. 아이고, 안 아프면 얼마야 좋겠어. ernst. 그날이. 이모아 이제 진고게. 이모아. 모든거 다 준호하죠. 시작! 이모아. 이모아. 얘들아 이거 작게 가. 아니. 오늘 밥 왔다니까. 그럼 내가 오늘은 맛있는 건데 못 먹어. 고마워 짐지를 다 쓰세요 먹자 할머니 맛있지? 제발 찾지마 찾지마 주환아 제발 찾지마 이모 여기에서 이모 또 자니? 응 왜? 너무 힘들지 근데 왜 글빌루브를 들고 있어? 니가 올까봐 무서워서 왜 무서워? 이모 힘들어 조금 쉬다가 그럼 놀자 내일 놀면 안 돼 안 돼 제발 채도 왔어 제발 채도 왔어 너 왜 왔어? 저 왜 저러냐 춤춰 잘 왔어 화이팅 아 배웠다 아 잘 왔어 은경 봐 호누라 고생했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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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해 이모 사랑해 잘가 I love you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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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았는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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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뵙